안녕하세요. 저는 개성군학교에서 올라온 관역교라고 합니다. 이번에 운 좋게 춤 프로를 계약하게 돼서 프로팀 오게 됐는데 제가 12세 팀부터 10년 가까이 부산에 박하여 있으면서 이 팀에 대한 애정도도 안 따르고 또 빨리 팬분들 앞에서 제 플레이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부족하더라도 많은 응원해주시고 꼭 팬분들의 성원에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